아이스커피 3잔 주문했습니다. 곧 드러노이즈에 올 겁니다. 배달비 3천 원. 2.9km 차량의 거리를 1.7km로 하늘로 날아오는 거죠. 정북에서 최초적으로. 드론 이룩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식이 왔다가 신기해서 한 번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리 오네요. 여기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오토바이들이 오고 가면 주변에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. 드론으로 오다 보면 기존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행인들은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전성과 사업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9월부터 드론 배송 지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.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우리가 4차 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도심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사업에 커다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